한국국수 아침 뭐 먹어? 아침은 국수 여긴 국수의 나라니까 중국국수, 사회국수, 무슨국수 무슨국수가 끈덕국수도 있고 갈비국수도 있고 지금 우리가 먹는 거는 고기국수야 고기국수 우리 숙소에서 되게 가까워서 걸어갈 수가 있어 남들은 다 여기 찾아오더라고 되게 맛집인데구나 지금 2월 초인데 태국에 느껴지는 날씨는 우리나라 7월 초? 6월 말? 엄청나게 더운 느낌은 아니다 근데 이게 태국사람들한테는 겨울이래요 응 2월이니까 더우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모공이 넓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보다 추위를 훨씬 많이 느끼래 아아 신기하다고 그니까 그니까 여기야 여기 그래 기사분들도 없어? 그치 귀여우시봐 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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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이렇게 확석하면서 모르는 거야 이런 맛이 있잖아 너무 좋다 나 이런 거 해보고 싶었어 우리 스타일이야 저기 알잖아 저기 알잖아 오늘 식당에 가거나 이게 다 익어 이 양념 세트 이거 이거를 먹으면서도 계속 토핑을 추가해서 먹는 엄청 맛있대 이거 한번 먹어봐 와 아이스티 아이스티 아 너무 더워 여기 안에 들어오니까 안에는 진짜 어지그럽다 아이스티 아이스티 안에는 언니 이게 흑냥 비빔국수 잘 먹겠습니다 와 아이스티 맛 너무 귀여워 아까 그 아저씨가 먹는 거 너무 맛있어야 된다고 오케이 보기 뿜영품 너무 맛있다 아 처음 먹어봐 뿜영품 어때 맛있는데 조금 비려 아 진짜 와 봐 아 근데 이것도 맛있는데? 약간 냄새나잖아 이게 맛있네 이 쏨냥 양념이 진짜 맛있어 우리 또 마이사이 빡치 안 했네 아 들어 있네 들어 있다 이거 이거 못 먹는다 난 고수 괜찮은 것 같아 고수 나도 어느 정도 괜찮아 고수 맛있다 이거 먹으니까 쏨냥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쏨냥꾼은 안 먹어봤어 여기는 약간 고기 비린내가 살짝 나 아이스티 맛이 아니야 홍차 아니야? 홍차 아니야 20밧이야 홍차 홍차 홍차인데 태국 맛이 나네 더운 거를 진짜 못하는 사람들은 이 현재 로커 시장은 정말 힘들어요 특히 남자분들 시원한 데서 좀 덜 마시는 거 먹을래? 진짜 더운 데서 맛있는 거 먹을래? 뭐 자꾸 자꾸 나 더운 건 괜찮아 점점 먹으면서 옷이 자꾸 벗어져 사과는 거 먹을래? 오 저게 다운 거 먹을까? 여기가 바로 방금 여기가 바로 방금 이게 왜 이렇게 좋은까? 오빠 몰라 이게 너무 좋아 아니야? 먹으면 좋지 엄마가 너무 부끄럽고 진짜 시끄러운데 이게 너무 부끄러운데 이래야 내가 방독에 있는 거 같아 엄마 이렇게 막 이거 누구야? 아미가 아니고 아미 좋아 나 너무 좋아 서운 동남아 왔을 때는 이게 진짜 싫었는데 우리가 정신없는데 시끄럽고 냄새나고 덥고 짜증나는 게 싫었는데 지금은 그거 하고 싶어서 오는 거 같아 짜증나고 싶어서 오는 거 같아 와 저 시끄럽고 더운 거 하고 싶다 시끄럽고 짜증나고 싶다 와 툭툭이 툭툭이예요 와 툭툭이 툭툭이 나한테 첫 동남아가 태국이라고 했잖아 2017년이거든 2년 전이야 도데카드만 해도 툭툭이가 진짜 택시였거든 그냥 지금 볼트 그랩처럼 볼트 그랩이 없었어 그치 그때는 그런 게 없지 그래서 툭툭이가 모든 서비스가 툭툭이였어 근데 지금은 툭툭이가 그냥 관광 상품이 됐어 툭툭을 하시던 분들도 이제 다 없어지고 그치? 다 몰티바 그랩으로 간거지 근데 지금 남아있는 툭툭이는 다 그냥 체험 상품이 될거야 그래서 엄청 비싸 더 비싸? 택시보다? 그러면 요즘에 이제 태국 가서 툭툭 탔다 이러면 좀 촌스러운거겠네? 그치? 그 사람은 옛날에 간거야 옛날에 갔는데 나 가봤어 태국 가면 툭툭이 타야지 맨날 툭툭이 탔잖아 이러면 그 사람 틀려먹는거 그 사람 요새 안 가본거 허리 허세 부리는거 툭툭 컷에 어 아 나 벌써 집에 가기지랑 아양신 많이 남았어 아 저기 여기 어디가래 그쪽에서 다이아몬네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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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별다른 쪽 아 그쪽 아 아os 고꿍갑 귀여우셔 말투가 택분화 기 Traune 아 LISA 아 왜 이렇게 꼴배기 싫게 안했어 되게 귀엽게 아 아 아 아 아 와 나 이런 플랜테리어 한 데가 와고 싶어 플랜테리어 아우 이뻐나 방콕 방콕이야 꼬마탑 들어오는 것 같아 와 엄청 싫어해 아 떨렸다 여기 앉읍시다 이런 게 방콕의 느낌의 카페 아닙니까? 뭐야 한국 노래다 도덕콘 이게 태국에서 유행했나봐 약간 태국스럽긴 하네 노래가 아 빙소드닝뽕 하는게 잘한다 지금 뭐하는거야? 너무 너무 별론데 아니 내 몸이 겨울이었는데 다시 여름이라서 몸이 놀랬대 네, 겨드로이가 좀 놀랬어요 능성쌈씨 호 이거 썽 하, 호 아몬드클럽 능 오케이 컵도 너무 예쁘네 요새 이런 컵이 한국에서 핫한데 근데 원래 동남아가 커피가 맛있잖아 응 태국이 커피가 맛있는 거 많기로 유명해 아 진짜? 응 엄청 고소해 아니 산미가 좀 있다 어 산미도 있고 엄청 고소하고 나도 원래 산미파 산미파 손들어 우리 로컬이 훨씬 잘 맞는 거야 나는 어제 같은 5호 레스토랑 같은 그런 곳은 다신 안 갈 것 같아 진짜 할 말 하 아니다 진짜 저희가 어저께 결기라고 거기 비싼 레스토랑 예약해서 갔잖아요 근데 괜히 갔어요 가게도 엄청 고민했잖아 그냥 마사지 받고 수영하고 놀까 아 그랬으면 진짜 좋았을 거야 근데 예약이 그날 그 시간밖에 안 남아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했지 개똥맛? 아 거기? 네 개똥맛 16만원 나왔는데 근데 일단은 멕시칸 음식이어서 입에 안 맞는 게 좀 많았고 사람들이 많이 추천한 그 본메로우 골수고기 누가 추천하는 거야? 누구를 왜 추천하는 거야 누군데? 누구예요? 누구야? 그리고 야경도 잘 안 보이고 거기 위에 루프탑 바가 더 잘 보이고 저희 스타일이 그래요 저희는 로컬을 좋아하고 현지 분위기 좋아하고 이러려고 동남아 오는데 우리나라에 좋은 게 너무 많아서 그냥 한국에 어떤 좋은 식당 온 느낌 정도 밖에 안 돼 그런 데는 음식도 맛있거든 여기 방콕하면 호캉스야 호캉스 하면서 누리는 그런 걸 좋아하는 분들은 어? 좋아할 거야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 완전 별로인 야맹증이 있는 저는 음식이 구분이 안 돼가지고 음식이 안 나와 안 보여 헝겊에 또띠아 싸줬다는 헝겊 헝겊 한 번 집어넣어 딱 이거였는데 딱 이렇게 생각났어 이거 집었다니까 이거 여기다 싸먹을 걸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아 그리고 여기서 꿀팁 하나 있어요 동남아 여행 가시는 분들은 다 뭔데? 추천하는 샤워기 필터 꼭 챙기시고 모기 향 꼭 챙기세요 그 모기 매트매트 홈매트 꽂는 거 있잖아요 그거 꽂아 놓으니까 모기 하나도 밤새 없었고 어제 루프탑에서 모기를 엄청 물렸더라고 내겐 오늘 고수 좀 많이 먹어야겠어 원래 우리 쓰던 샤워기인데 새 필터를 껴갖고 왔는데 하루도 했는데 노래 졌어 그거 우리 집에서 쓸 때는 한참 써도 그치? 색깔이 안 변했는데 응 집에서 하는 거는 언제 까매지는 거야 이러면서 계속 썼는데도 안 까매졌었잖아 그래서 얼굴이 지금 약간 이렇게 뽀글뽀글 살짝 올라왔고 있어 오늘부터는 세수도 사오기로 해야겠어 그리고 고프로도 하나 사세요 여러분 갑자기? 아니 유튜브 영상 아니더라도 고프로로 여행 영상 찍어서 추억을 남기는 게 너무 좋은 겁니다 저희는 유튜브라는 거를 해서 맞아 더 이렇게 좀 열심히 하긴 하지만 사진보다 영상이 훨씬 좋잖아 분위기 우리의 기분 이런 것들 다 담기니까 다시 볼 때 거길 다시 간 거 같아 오! 크리키 영상 다시 봐도 너무 좋아요 아 우리 저랬어 맞아 저 날 저거 생각나 저 느낌 생각나 고프로 하나 사세요 여행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하나 사세요 왜냐면 갖고 다니면서 그냥 막 찍을 수 있어 너무 좋아 여행 자주 물어봐 야외선 여행 한 번에 도착하던 도착이 여행 여행 도착해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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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가 빠른 하차야? 잠깐만, 카카오 지하철도 3-2 3-2, 뭐가 3-2일까? 색상 가고 찍어놔 봐 요새 이거 많이 하거든? 지하철 지나갈 때 이렇게 돌으면서 슬로우 찍히는 인스타 리액션이 요새 유행이야 보면서 이렇게 씨앗처럼 하는 그런 거거든? 저기서부터 올 거거든, 오른쪽에서? 어, 잠깐만 어, 너무 들려 해볼게 시작! 재밌다 나도 지하철으로 오면서 와 지하철이래 전철 비상철 진짜 옛날에 유명한 터미널 21 공화처럼 아, 그래서 터미널 21이구나 재밌다 컨셉이 귀엽네 나처럼 맞아 자기 요새 약간 요새 약간 덜 달달하다는 댓글이 있어 댓글? 네 그런 댓글 못 봤는데? 요새 약간 알콩달콩하지 않다는 댓글이 있어 아, 어 알겠... 분발하세요 알겠습니다 이게 원래 카메라 꺼지면 엄청 달다던데 카메라 있으면 괜히 여기 있어 와 이스탄불 삼촌은 이스탄불이네 뭐지? 이스탄불 메라하바 이스탄불 여기 옷에 몇 개월 됐다고 메라가 까먹었네 죄송합니다 아 파르동 파르동 아 해더지 해더지 해버지 왜 안고파서 먹어야 돼 그래 토하려면 그, 그지 해더지 토하모 어 자자폰콩콩이 네 네 오 오 하하하 치킨 치킨 윙 윙 하 아 아 고고고고고 고고고고 다 통해 근데 맞아 이렇게 하면 치킨? 고이 그 느낌 글로벌 스포츠 고고고고 고고고고 땡콩반은 일일이 땡콩반이라고 아 일일이 땡콩반 일일이 땡콩반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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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착즙 오 엄청 시다 오렌지 착즙은 티르키에 쓰는 티르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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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miss 티르키에 I remember 도입 잘 귀여워 드라이 양이 별로 안 맞네 냄새가 나는 이게 좀 통과 고고고의 경계에 있는 냄새가 너무 향이 pure 향이 너무 세다 근데 여기는 좋은 게 순설로는 다 달라져서 나와 게살이 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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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은 향하고 당겨 당겨 아 진짜? 맛있어? 엄청 맛있다 음~~ 이거 맛있잖아 음~~ 내가 전에 먹었던게 엄청 코코너미크로 당한거였잖아 음~~ 진짜 맛있다 이거 와~~ 귀엽네 윙윙 윙윙 음~~ 진짜 집에서 튀긴거 같다 음~~ 음~~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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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똑똑하다 그래서 코코너랑 같이 먹어야 돼 그래서 가져가서 비벼 먹자 음~~ 음~~ 이거 비벼먹어야 맛있어 음~~ 이거에다 김치찌개 먹으면 맛있겠다 음~~ 아~~ 맛있다 맛있다 맛있어 볶음밥을 먹어봐 근데 여기가 대체로 다 간이 좀 센거 같애 떡볶이 다 그렇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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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장실 갔다 왔어요 네 사진으로 찍고 가도 되요 어 사진 찍을 수 있어요 맥도날드에서 영화 하나 찍을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나 얘 되게 무섭다고 생각했거든 나 얘 되게 무섭다고 생각했거든 쟤보다 더 무서워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리와 이 시각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다음은 주문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갔어? 뭐... 무엇만 원합니다. 받아서 반갑습니다. 로띠 이에요? 네. 바나나 로띠, 계란루기도 바라뇨. 다이유 앱화 맛있어입니다. 로띠 달아요. 여기 짱을 한국에 두고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더 맛있어 입니다 한국은 그래서 더 맛있어 입니다 음식이 먹었으면 진짜 맛있어 입니다 다수 있어요 너무 덥다 너무 예뻐 자기야 진짜 멋있다 뭔가 되게 아유타야 이름의 얼굴이 뭔가 되게 아유타야 이름의 얼굴이 아유타야 이름의 얼굴이 많이 쩔어 있을꺼야 지금 예쁠 때 바보 네 부족해보길 ㅋㅋㅋㅋ 다이넘사람빨일드니 리그 아 저한테 치단빵과서가 있어 수원해 아드라 아 프리 프리 또 새아이 이상하게 온다 아 저런다 저기 가운데 몽글랑 있다 이쁘다 여기가 너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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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많이 전쟁을 했지만 딱 두 번 밖에 안 지는 것 같아요 근데 첫 번째 전쟁에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불쌍 저것처럼 머리가 다 뜯겨져서 두 번째 전쟁에서 멸망합니다 아.. 사람 머리를 하나도 없구나 사기를 꺾기에는 진짜 그지? 종교만 한 게 없어 믿음이 무너지면 좌절하니까 다 무너지니까 머리가 안 보여 제 머리 안 보여 신기하지? 나 저거 뭔지 알아 나라라 슈퍼보드에서 저렇게 나무 안에 갇히는 거 있어 그거 첨부해줘 알겠어 그게 나한테 되게 무서운 편이었거든 어릴 때 기억에 그거 보고 오는 거 같아 신기하다 그지? 미얀마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 뛰어갖고 버렸는데 나무가 이렇게 감싼거지 신비롭게 우리가 지켜줄게 일루야지 다행히 자기야 지금 몇 도인 줄 알아? 33도 35도 안 가봤지만 로마 같아 아 로마 뭔지 알지? 로마 안 가봤잖아 미얀마 어떡해 자기야 이거 쏟아질 거 같아 다시 와서 힘 좀 해봐 뜨아 예쁘다 그치? 응 날씨가 그냥 아주 기덩이 아 괜찮다 아 머리 조심하세요 네 아 머리 조심하세요 네 천천히 천천히 오우 엄청 멋있다 너무 맛있어 저 여기感arna lah 아 네 아 아 저는 아 prowad 와 와 했죠? 와 했죠? 너무 커 백병전이다! 올라가라! 축하하다! 화이트! 너무 좋아? 어우 너무 무서워. 아 맛있다! 아 그건 세피할 때 세피할 때. 근데 냄새는 너무 좋은데. 아 그래요? 응. 괜찮아요. 하나 좀 바꿔보세요. 자게 하나 먹어봐. 만약에 여기 맛있어요? 향이 비슷한 맛? 네. 냄새 안 나? 근데 양고기랑 되게 비슷해. 사진 사진 찍을 수 있어요? 어때? 믿어. 저 무슨... 본인 하나요? 하나, 둘, 셋. 땡기, 건강. 떡갈비 같은데? 응. 왕자. 우와. 파타이. 원. 네? 네. 펄이 맛있어. 나 어디서 보시는 날. 나는 이런 모양이 있었어. 맛있는 거 сор握하고 인 taxation Σ완사와도 있어. 맛있어. lighu 왜 dage funcionvey? 살이 시작해. расп으로 이얼다. 배너들, 괜찮다. ARR kindness. OK, 바로 Caroline. 아 вкус Cup 입니다. 레디,arta. 맛있어? 감사합니다. mein, 먹 Kait차. 어렵alie毎 eman 가져. 거듭. 고쿤캄 고쿤캄 우리 양손 가득하다 집에 할아버지가 하셔서 더 맛있을 것 같은데 그러게요 롯이 알로이 맞아 고쿤캄 고쿤캄 너무 좋아? 차이차 여러분 저희가 손이 없어서 일단 먹을게요 고쿤캄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러진 않은데? 내가 어떤 데랑 달라 진짜 지금 한 장이다 정말 정말 좋아 소리가 안 들려! 고쿤캄 두 도다를 로이 우리는 졸롱이 부모아시죠? 그래 뭔가 안 맞아 안 맞아 메인골목은 이런 클럽같이 놀고 싶은 사람들 그런 곳에 여행 양이 많다 아버님 뒤에 빠져서 먹을까? 응 아까 막 오토바이에 올려놓고 먹더라고 아 그래? 나이 보니까 자작방은 걸리지 정신 나간 것 같아 너무 맛있다 기본은 다 한옥구나 아까 그 시장이 진짜 맛있었던 것 같아 다 한옥 양이 먼저 언니 손말 어때? 언니 손 잘하네 언니 손 맛있다 왜 굳이 거기 갔어? 치킨 포크 치킨 아 포크 아 포크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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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크 아 근데 거기 나중에 그 돈 아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때 달라고 주면 되지 정가가 있지 우리한테 갑자기 거짓말 치진 않을 거야 그래 응 그쵸? 나는 애초에 기본적인 불신이 있어가지고 아니야 여기 카우살로드는 다 여행객이잖아 다 똑같아 다 비싸게 받아 다 마가지야 그냥 오오오 토큰카 토큰카 이거 바로 구워서 바로 주네 자기야 뭐 먹어 조심 음 뭐 달라? 우리나라 거랑 달라요? 응 일단 소스 맛이 너무 쎄 자기도 그래? 근데 고기가 왜 이렇게 된강 끊어지지? 엄청 맵다 근데 맛있는데? 왜 찍어먹어? 나는 소스는 안 먹을래 진짜? 어 나는 맛있는데 그래? 응 톡 쏘는 한약재가 들어간 소스 한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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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 나 아 이거 맛 설명 잘 안 나 매워 근데 생각해보니까 자기 12시 이후에 맥주를 못 사 지금 사야 된다 지금 아 근데 큰일났다 15분 넘었다 안돼 오늘은 숙소에서 맥주를 먹고 잘컨대 말이야 나이가 들긴 들었다 왜? 시끄러운게 싫다 여러분 클럽을 좋아하시나요? 그렇다면 오십시오 저는 싫어하거든요 길거리 모두가 다 클럽인걸 경험할 수 있어 그게 싫습니다 6년 전에도 카오산 왔다가 학을 뛰고 도망쳤는데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카오산은 변하지 않지만 나도 변하지 않지 이렇게 그게 맛있대? 이게 엄청 새우 딤섬이래 시간이 없어 아 여긴가 보다 아 이거다 이거 일단 두개라 물어봐서 찾았어 이거랑 이거랑 술술술 아 깜짝이야 새우도 하나 더 하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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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못먹어 아 그래? 어머 두면 먹겠지 내 끄덕에 반응을 해주는데 바빠 바빠 아 아 아 아 태워주셔? 어 온리 원 응 이건 숙소 가서 데꺼 먹자 그래 정말 이제 그 그게 더 필요하다 이거지 아 아 야 이제 팍투기 맞지 하나 우리 프론트 쪽으로 가달라고 하면 되니까 알겠어 아 내 편이니 아 빡치네 내일 먹어야지 아 아 진짜 없는거지 몰카 아니지? 몰카 아니야 난 진짜 난 챙기는게 없어 아 아 어이구 아 이거 뜨드림도 없다 아 되게 예쁘다 빨초 신호등이네 오 뜨거 뜨거 젓가락 펴야자마자 안졌나 어 이거 이거 빼 빼 왜 이렇게 또 잘 껴놨어 자는 내내 간장냄새 이거 간장이야? 응 아 이거 오해하겠다 아 이거 색깔 너무 그렇잖아 그리고 이거 약간 어글린데? 아 아 아 아 야 너무 맛있다 으음 와 김선영 오 김선영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